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주위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400년 동안 번개를 14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가지를 뻗치고 잎사귀를 푸르르게 풍성하게 했던 나무인데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워 만났던 사람은 나도 어려움이 있어도 저렇게 푸르를 수 있어라는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된 주는 나무입니다 그렇게 사랑받았던 나무가 어느 날 삽시간에 메말라 죽는 충격적인 사건을 그 지역 사람들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식물학자를 불러다가 이 나무가 왜 죽게 되었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그 나무 안에 손톱만한 흑딱정벌레가 들어가 갉아먹기 시작하더니 손 쓸 틈도 없이 죽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됐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400년 동안 번개를 맞아도 견뎠던 이 나무가 손톱으로 꾹 찌르면 터지는 그 작은 벌레 앞에서 힘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인가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도 큰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린 살면서 내가 실패하는 것 내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여러 가지 외부의 환경 때문에 내 삶은 이렇게 된 거야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지어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환경이란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찬란하게 빛나게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은혜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은 쉽게 깨지는 그릇이고 물이 묻으면 그 흙먼지가 묻어나는 너무나 평범한 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향유옥합은 그 옥합이 깨질 때 그 향유의 옥합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들이 인생의 어려운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무너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게 되는지 믿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AD 64년에 여러분 초대 기독교의 핍박이 내로황제에서 시작될 때 캐테콤에 들어가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그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의 성도들의 고백을 삶으로 우리는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6.25라는 그 6.25 동란과 38년의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더 순결한 순수했던 신앙의 길을 걸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도 경제적인 대공황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영적 대부응의 각성의 운동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시카고 땅에 있었던 전 마을의 80%가 불로화마로 전소됐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무디라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등장했던 것을 알고 있죠 2년에 넘는 팬데믹을 보내면서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을 걱정했습니다 과연 신앙생활을 잘 알 수 있을까 오히려 들려오는 소식은 팬데믹 기간 동안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걸 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난 외부적인 어려움 환경은 더이려 우리들의 삶을 더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게 하는지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계속된 실패 가운데 빠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염려,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염려와 근심이 대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길래 우리가 실패한 삶을 살게 되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성경의 두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다윗과 비교하니까 참 미련하고 참 어리석은 왕처럼 우리가 평가되는데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평가될 인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하나님에 청원했을 때 그럼 너희들이 한번 선별해봐 해서 고르고 골라서 이만하면 좋갑니다 라고 모든 심사기간을 통과해서 인정받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보시면서 이 정도면 좋하다 해서 사물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죠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는데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 왕으로 전락하죠 그 위에 뿌리를 보면 사울 왕 안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할지 말지를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게 되는데 하루는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7일 동안 길가를 다녀올 거다 그럼 7일 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블레셋과 전쟁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울 왕은 철저하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더라 여러분 왕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왕권이죠 왕의 명령 앞에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건데 더 이상 내가 왕을 의지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면 백성이 흩어지니 그때 사울 왕 안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마침 옆에 있었던 방백들 이렇게 말해요 왕이요 당신도 기름 부은 받은 왕이고 사무엘도 기름 부은 받은 종인데 우리 눈에 볼 때는 그 기름 부음이나 이 기름 부음이나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백성들이 흩어지기 전에 기름 부은 받은 왕께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안합니다 이때 여러분 사후 왕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왕의 기름 부음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나머지 그래 나도 기름 부음 받았지 라고 해서 재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들어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이라 이렇게 사무엘이 여러분 말했던 그 책망 받았던 사후 왕이 순종하지 못했던 그 근본 뿌리에 보면 그 마음 안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이 2003년도 청년사학을 했을 때 그때 미국은 경제적인 대활환기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되고 취업되면 영직원 스폰을 받고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수 있는 경제적인 대활환기였어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 6개월만 지나도 더 높은 연봉에 이제 이직을 알 수 있는 좋은 분위기였는데 이때 마침 UC얼반이라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청년부 리더였고 순장이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다른 친구들은 졸업하고 다 취업이 되는데 이 형제만은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대학을 졸업하면 1년 안에 스폰을 받아야 계속 고아야 할 수 있는데 1년 가까이 와도 아무도 이 회사에서 이 형제 쓰지 않고자 하니까 이력서를 이곳저곳에다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하루는 어느 한 회사에서 이 형제에게 관심이 있어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와서 이 회사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받으려고 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캐나다에 있는 회사에서 저보고 오라고 합니다 야 미국이면 어떠냐 카나나면 어떠냐 가라 그냥 너를 써주는 데가 좋은 회사에 말했더니 네 목사님 신기하게도요 저는 캐나다에 갈 필요가 없고 집에서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팬데믹 때 재택근무가 일상이 하나였지만 20년 전에 재택근무는 너무나 생소하고 생전 듣지도 못한 출근방법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회사가 있어? 그럼 월급은 어떻게 되는데?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집에서 이틀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월급을 작게 주지 않겠어? 목사님 더 놀라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이틀만 집에서 일하면 되는데 무려 그 당시에 20년 전입니다 무려 4천 원 주겠다는 겁니다 한 600만 원 여긴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대단한 금액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천만 원 이상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좋은 회사가 있어? 야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드디어 너에게 좋은 환경이 열리는구나 네 목사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문제인데 네 목사님 그 캐나다 회사가 무슨 뭘 관리를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너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했고 그 데이터 관리하는 거 딱 직정이 맞네 공부한 전공을 직업으로 활용하네 딱 맞네 했더니 네 목사님 좋다고만 말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데이터는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영화 데이터인데 영화 필름 데이터인데 그 영화에는 남자 주인공 한 명과 여자 주인공 한 명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배우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르노사이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은 목사님 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안 된다 안 된다 야 하나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목사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안 된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11조 12조 10의 3조 휴가 때는 성교 갈게요 그래도 안 될까요? 야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네 목사님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제 상황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를요 전 그 회사의 비밀 성교사처럼 파송하면 안 될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데 그냥 제가 가서 딱 6개월만 6개월만 일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나쁜 데이터를 지우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야 그건 불법이야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 돌아가는데 그 뒷모습 안에 내가 목사님께 괜히 얘기했다 싶은 메시지가 어깨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요 교회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이런 걱정과 근심이 없었다면 이런 회사의 제안을 받았을 때 이 형제는 안 했을 형제입니다 아니 하나님 있는 내가 그런 거 할 것 같아? 한 달에 4천불? 만불을 좀 하나 해라 이렇게 했을 형제예요 만불 얘기하니까 지금 눈빛이 흔들리는 분들 몇 번 계세요 이랬을 형제인데 마음 안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니까요 그 이길 수 있었던 유혹도 너무나 이기기 힘든 유혹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하고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렵고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개할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에서 이끄실 때 그에게 비전과 꿈을 보였었습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이렇게 복이 되게 할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근심과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아내 사라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제 어떻게 하죠 대체 무슨 일인데요 제 마음 안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당신이 늦기 전에 내 여정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어 그 자녀를 우리 가문의 기업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아내에게 어떻게 말했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사랑은 아내 사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말씀하셨으니 비록 지금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자녀를 갖지 못하는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창세기 16장 2자를 보면 사래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아브라함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그 아브라함이 그 마음 안에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사래의 말, 인간적인 말, 세상의 말들을 더 듣고 따라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주의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아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합니다 하지만 그 결단도 내 마음 안에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상의 말, 인간적인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큐티를 아무리 많이 하고 또 부응회나 수영에 가서 좋은 말씀, 비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전도 사라지고 세상의 방법들이 마치 그럴듯한 것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게 바로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안 좋은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염려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키는 신체적인 키가 아니라 시간을 말하죠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시간을 벌 수 있냐 여러분 시간은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양적인 생명을 말할 때 내가 80까지 산다고 하면 내가 80까지 사는 모든 시간의 합계가 내 생명입니다 그 질적인 생명이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보내도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질적인 생명을 드려야 되는 우리들의 사명이 있는데 이 말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하면 시간을 버린다 시간을 구하지 못한다는 말은 염려하면 너희들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영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여자들의 일생을 조사했습니다 여자가 80까지 산다 하면 여자들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조사해 봤더니 그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80까지 산다고 할 때 여성들은 자는데 8년 일하는데 6년 예를 들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4년 뭐 이렇게 시간을 분류했는데 남성들에게 없는 오직 여성들에게만 있는 80까지 산다고 할 때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끊임없이 하는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여성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남성에는 없습니다 여성에게만 있는 오직 1년 동안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끝없이 하는 것 이겁니다 오늘 뭐 입지? 이게 1년이에요 오늘 뭐 입지? 고민만 1년을 고민한다는 겁니다 옷장을 열어서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구형 모임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오늘 뭐 입지? 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시간을 1년을 쓴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옷장을 내면서 오늘 뭐 입지? 입을 옷이 없어? 그러면 야 가서 사자 사자 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아내가 옷을 골라요 그럼 자기 이제 나이 생각하고 몸 생각해서 좋아하는 칼라가 있잖아요 그 진한 색의 옷 칼라 딱 고릅니다 근데 가디건을 골랐어요 전 이렇게 말하죠 자기야 그 가디건 그 색깔 있잖아 다르대 뭐가 다른데 단추가 다르대 카라가 다르대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는데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최근에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까지 온라인에 머무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정의를 이뤘습니다 현장 예배 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진짜 아파서 코비드에 걸려서 몸이 안 좋아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 오지 못하신 분이 있고 두 번째는 못 오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못 올 겁니다 오늘 주요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그래서 못 오시면 아 입을 옷이 없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들의 생명을 빼앗아버리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실패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붙들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염려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참 위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그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우는 아이에게 야 울지마 하면 그 아이가 깨닫고 아 내가 더 이상 울지 말아야 되지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울음을 끝이고 웃게 되나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염려의 문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 가운데 많은 복잡한 또 불안한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팝콘처럼 터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우린 날마다 믿음의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은 내 삶에 그런 불안한 일들은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은 생기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은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 믿음의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대학은 갈 수 있을까 대학을 가면 취업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취업을 하면 배우자는 만날 수 있을까 결혼을 하면 이 가정이 행복하게 평생 유지될 수 있을까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날마다 믿음의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자녀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은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 믿음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은 자면서 새벽 2시에 가슴을 콕콕콕 찌르는 통증 때문에 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새벽 2시에 깬 내 육신이 아픈 걸 보면서 그때부터 고민과 근심의 걱정에 상상을 하게 되죠 이미 새벽에 나는 이미 장지에 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죽읍병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병원 가봐 경원 가봐 불안한 거예요 혹시 내가 생각했던 병일까 봐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갑니다 가면 의사가 한마디로 정의하죠 스트레스 많은 경우에 걱정과 근심에서 병을 키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불쑥불쑥 들어오는 그 불안하고 걱정 생각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은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주의 자녀가 되며 주가 나를 지키시기에 그와 같은 일은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들으시죠 민숙이 말씀해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징계함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우린 그 말씀을 축복의 메시지로 바꾸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이제 믿음의 결단으로 날마다 살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할 때 또 누가 됐습니까 잠자고 있었던 문제 앞에 여러분 주저앉았던 내 영혼이 듣기 시작하죠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가 됐죠 우리를 얽매일려고 했던 어둠의 권세가 우리 믿음의 선포를 듣고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케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염려와 근심이 삶의 습관이 되신 분들을 자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주일날 교회에서 로비에서 성도들 인사하고 있는데 주차 사역하시는 성도님이 주차봉을 들고 주차 형광수에 옷을 입고 허겁지고 본당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지금 주차장에 큰일 났습니다 아니 지사님 밖에 무슨 일 있는데 이렇게 허겁지고 오셨습니까 이분의 사색이 된 표정을 보면서 아 주차장에 큰 사고가 났구나 아니면 큰 싸움이 났구나 핸들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 차분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밖에 주차장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목사님 지금 주차장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밖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지사님 차분하게 얘기해 보세요 밖에 주차장이 어떤데요 목사님 우리 다음 주부터 어떻게 주차장이 난리도 아니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사님 차분하게 얘기해 보세요 밖에 주차장이 무슨 일이 났는데요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지금 밖에 주차장에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도들이 왔다가 새가족이 왔다가 뱅뱅 도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큰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제가 광고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주차할 때 힘드셨죠 다음 주 오실 때는 여러분 카풀을 해주시든 우리 상도님들은 거리 주차를 해주시든 본당은 새가족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큰일이 났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은 또 주방에서 또 이루어지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주일날 식사봉사를 하게 되는데 주방에서 어느 날 하루는 주방 담당하는 권사님이 앞치마를 들고 주걱을 들고 국자를 들고 옵니다 목사님 주방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의 큰일은 진짜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칼하고 불을 다스리기 때문에 여기는 큰일인데 권사님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 어떡해요 내가 언젠가 내가 언젠가 이런 날 올지 알았습니다 결국 왔네요 목사님 주방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가보세요 권사님 무슨 일인데 지금 주방에 어떤 일인데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지금 주방이 오늘 주일날 밥에 국이 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한테 그게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 밥에 국이 짜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물 넣으시면 됩니다 싱거우면요 소금 넣으면 돼요 소금이 없으면 손가락 5초 동안 담갔다 드시면 됩니다 문제 없어요 그런데 왜 큰일 난 거예요 각각의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회에 심각한 표정 오시는 분도 있죠 지사님 무슨 일이야? 말 못해 말 못해 내가 말하면 큰일 나 대체 무슨 일인데? 안 돼 안 돼 이런 분도 있어요 예배를 끝나고 가면 또 성도님들은 교육자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 목사님 이러시면 됩니까? 아니 무슨 일인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교회가? 아니 무슨 일인데요? 주보 보세요 주보 아니 지사님 주보 왜요? 오타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큰일이에요 그냥 정정하면 됩니다 살면서 우리의 삶으로 핸들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은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두 마디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자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를 넘어서는 인생이 있고 문제 앞에 넘어지는 인생이 있을 뿐이고 문제를 넘어서는 교회가 있고 문제 앞에 넘어지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말만 하면 됩니다 또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만 하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로 그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라고요? 먼저는 염려를 버리셔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붙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읽어도 의미 전달은 손색이 없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래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를 중요하게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감사함으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감사함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기도가 응답되면 감사합니까? 응답되기 전에 감사합니까? 일반적으로 기도가 응답될 때 문제가 해결될 때 감사해요 그런데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감사함으로 구하고 아래고 고백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는 영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온전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 감사함으로의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방사회가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아내가 전화가 옵니다 자기가 밥을 먹고 올 거야 아니면 집에서 먹을 거야 오늘 집에서 먹을 것 같아 뭐 해줄까? 된장찌개 좀 준비해줘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한테 전화하면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여놔요 도착하자마자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윗숫을 벗자마자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를 보자마자 수조를 들고 한 입을 딱 먹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저희 아들과 딸이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해요 아빠 목사인데 식사기도 안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차 싶어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이미 된장찌개 맛을 봤잖아요 맛있는 된장찌개 먹었잖아요 그때 기도가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를 주시니 이 기도가 감사함으로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 있는데요 그 예수원에 아침 점심 저녁에 식사할 때 그 예수원에서 대천도 신부님은 식전 기도가 있고 식후 기도가 있어요 식전 기도가 은혜스러울까요? 식후 기도가 은혜스러울까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식후 기도가 더 감격적이고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맛을 하기 때문에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펼쳐질지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함으로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이든 토조라는 분은 기도의 영을 받는 법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고 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힘없이 살아가는 그 이유 또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교회 리더이고 선생님이고 또 구역장이고 순장인데 맡겨진 영혼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또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고 고민해서 밤은 새는데 기도하면서 밤은 못 새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가 끝나갈 무렵에 성도님들 허겁지겁 교회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지난 밤에 남편 문제 때문에 아내 문제 때문에 자신 문제 때문에 한숨도 못 자고 고민과 걱정하다가 밤을 지새웠고 어디를 가면 내 마음을 달래줄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교회에 왔더니 마치 목사님을 만났냐는 분들은 자주 만나요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지난 밤에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자정을 넘겼네요 근데 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다 보니 새벽 4시가 됐어요 4시가 됐는데 불구하고 더 기도하고 싶어서 아 우리 새벽 기도 가야 되겠다 해서 새벽 기도 왔더니 마치 목사님 만났냐 이런 분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걱정하고 고민해서 밤은 새는데 기도하면서 밤은 못 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요 염려하고 근심하면 내 입술에서 기도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도의 입술을 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보면 지금보다 넉넉한 환경도 아니었고 지금보다 좋은 환경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신앙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한결같이 정말 기도의 모든 삶을 걸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어요 지금이야 제자훈련도 있고 그리고 경배와 찬양도 너무나 곡도 아름답고 멜로디도 좋은데 그 부모님 세대 때 교회에 오면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는 찬송가와 또 몇 복음성가인데 그 복음성가를 반복해서 불렀던 찬양곡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이 찬양을 부르자고 하면 젊은 세대는 아마 교회를 떠날 겁니다 지루하다고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많은 분들 어르신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찬양 아시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요즘에 부르지도 않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부모님 세대는 그 찬양을 정말 늘 불렀어요 그래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왜 걱정하지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왜 염려하지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자녀를 등교시키고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또 배우자를 보면서 부모님을 보면서 인생에 힘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항상 입에는 이 찬양을 끊이지 않고 불렀던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찬양 또 아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데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는데 나는 기도했는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의 길을 열어주시는지 믿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팬데믹 전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때를 경험하고 있었다 전 세계를 마음껏 다닐 수 있고 최고의 경제적인 상황적인 좋은 때가 있었지만 팬데믹을 보내면서 앞으로 그와 같은 날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환경이 그렇고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지 믿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사역하시는 티모르 지역에 사역한 유니스라는 성교사님이 있어요 그 성교사님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그 성교사님이 사역을 할 때 아프리카 아이들이 성교사님의 하얀 피부를 보면서 한국 성교사님입니다 아이들이 성교사님 이름을 부릅니다 유니스 유니스 이름을 불러요 그럼 성교사님 마음이 뭉클해져서 아이들이 밥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지 내가 아이들이 밥 두 끼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사다 줘야 되겠다 음식을 사다 줍니다 또 길을 가는데 또 아이들이 성교사님이 이름을 부릅니다 유니스 유니스 부른대요 그럼 성교사님의 마음이 뭉클해져서 얘네들 신발이 없지 나를 후원하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후원비를 받아다가 아이들에게 샌들을 사준다는 거예요 또 하루는 아이들이 성교사님 이름을 부릅니다 유니스 유니스 그럼 또 마음이 뭉클해져서 아이들이 학교가 없구나 학교를 지어주고 아이들이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에게 한 번도 성교사님 밥 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학교 지어주세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길을 걸어가서 아이들이 내 이름 유니스라는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이 뭉클해져서 뭔가 주고 싶고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가 생각나고 그것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이렇게 간증합니다 아니 힘없는 여자 성교사인 내 이름 하나만 불러도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가득한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라 그 이름을 부르라 그 이름을 부르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누님이 여섯 분이세요 아버님 목사님인데 아버님께서 첫 딸을 낳고 둘째 딸을 낳고 셋째 딸을 낳고 넷째 딸을 낳고 다섯째 딸을 낳고 여섯째 딸을 낳고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 좀 주십시오 아들 주시면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해서 제 허락 없이 저를 바쳐서 제가 지금 목사의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훈련받아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수요기도회 때 금요기도회 때 어머니 옆에 앉히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7시 8시 그 시간에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 그 시간에 이 교회에 나와 있어야 되니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아버지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십시다 해서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면 가족이 존많습니까? 그럼 기도하죠 아버지에서 기도하고 어머니에서 기도하고 눈이 여섯 분이서 기도하고 또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또 오대학 육대주 다 기도하고 나도 시간이 5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럼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성도님들의 기도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담아 들으니까 아 최권사님이 건강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최장로님이 사업에 문제가 있구나 박권사님이 자식 문제가 있구나 아 기도해 드려야겠다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기도하나 싶어가지고 강대상에 내려와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를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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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분 기도하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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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분 기도하시고 또 주야 주야 주요 10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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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기도하고 그리고 또 끝날까 싶었는데 또 주야 주야 주요 10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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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시간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린 마음에 야 아버지 목회 쉽게 하신다 그렇게 기도 이렇게 쉽게 하나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답답했던 것은 아니 주여 불렀고 아버지 불렀으면 필요한 건 얘기하셔야지 필요한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주야 주야 아버지 아버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아니 무슨 기도 저렇게 이제 단임 목사가 되어서 저도 이제 금요영성 집회 때 찬양하고 기도 인도하고 성도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라고 기도를 이제 이끈 다음에 자리에 내려와서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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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분 기도하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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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분 기도하고 주야 주야 10분 아버지 아버지 10분 주야 주야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어렸을 땐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요 지금은 그 이유와 그 뜻을 알아요 주야 주야 할 때 그 주야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모든 문제가 그 주야 안에 다 담기더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아는데 그 아버지 안에 목회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들 괴로움들이 그 아버지 이름 안에 다 담기더라고요 나는 주야 했고 아버지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아들으시고 내가 여기 있다 하시고 두려워 말라 하시고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고 하시고 나와 함께 길을 거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삽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럼 뭐부터 기도할지 몰라요 사람들은 감사해 사람들은 강구해 말하지만 너무나 어렵고 힘들면 무슨 기도가 해야 될지 몰라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것밖에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걸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줄게 주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은혜와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벼려야 될 것 염려를 버리십시오 염려함으로 주를 멀어졌던 것 염려함으로 제 가운데 있었던 것 염려함으로 사명이 아니라 불순종 길에 걸었던 그 삶을 우리가 벗어던지고 기도함으로 기도를 붙들므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들므로 날마다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그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아멘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이름이 부르시오 예수 예수 다 함께 찬양하시오 다 함께 찬양하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멘 아멘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고 다 함께 찬양하시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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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다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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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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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수 오 오 난 예수로 예수로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전혀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으네 나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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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영원하와 내 안에 사랑해 다시 한번 나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그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불파도 두렵지 않네 날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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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사랑해 주님 바로 예수가 있습니다 주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날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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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날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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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날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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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사랑해 시네 우리가 두 손을 들 때에는 하나님 은혜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 없어서라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문제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작은 문제 앞에 유혹에 넘어져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사명의 길이 아닌 주님과 멀어진 주님과 멀어진 허비하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저를 불쌍히 교시 용서하여 주 없어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걱정했던 날을 용서하여 주 없어서 그리고 기도를 붙들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응답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 없어서 내 손 붙잡아 주 없어서 저희 우리 주 이름 한번 묶어줘서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우리의 손, 우리의 손, 진료의 손님, 용의 손 그 예수의 손을 붙들고 끊어안다 우리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길에 하늘을 따라가는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걸 걸어가는 길에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찾아다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하자고 그들때 그 여의를 너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의 길 순종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을 본 여의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와 강불을 흔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리한 양의 진료가 발생했다고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과 경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혼들린 증대의 기도와 강불을 날마다 찬도 부르시며 나아가이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력과 능력의 그 손으로 아버지를 간단히 붙잡아 주신 것을 천국으로 실력으로 아버지의 모든 영향을 진보려 버리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사랑해 성부하며 부르시며 나아가이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날마다 은담받을 미래합니다 우리가 생각은 온난으로 그 이상으로 은담받을 줄 믿으며 아버지의 불편이 얻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에 불편이 얻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온도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권력이 심기심이 반영하며 나아가이시는 그 좋은 길을 나아가이시는 믿음의 능력과 흥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문제 앞에서도 주저앉아버리는 저입니다 늘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세월을 허비하고 사명의 길과 멀어진 나를 불쌍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걱정하고 염려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젠 예수를 붙들게 응원합니다 기도를 붙듭니다 주님이시가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응답의 손으로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평강의 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늘 주를 붙들고 예수를 부르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되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걱정과 근심으로 온 자들이 그 걱정과 그 근심의 뿌리가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염려를 버리고 기도를 붙들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살기 원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